진짜 재미있었던 일이에요. K고원 갔었을 때 아이엠을 불렀을 때 아이엠 진짜 멋있었어. 스탭 분들이 와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다. 나 같아도 쳤을 것 같았네.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여러분 잘했나? 이게 에마를 보내주시잖아요. 근데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게 한 곡이 끝나면 킥킥 이 소리가 나와요. 킥킥 다음 노래 끝나고 킥킥 다음 노래 그러니까 중간에 텀이 없어. 슝 다음 했나? 슝 우흠흠흠흠흠 하고 음을 맞춰야 돼 심지어. 그니까 화음 없는 거를 둘이서 슝 화음을 만들었어. 슝 우흠흠흠 하고 끝나자마자 킥킥 That's my life 이걸 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와 그때 소름이 막 언니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? 그냥 아이엠만 계속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. 아 그리고 귀가 너무 멋질 것 같아. 이것도 약간 그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This is my life 이것보다 이 음은 똑같은데 도약음이 있어서 뒤에가 조금 더 지르기가 수월한 그치. 부분인데 그래서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이 부분이 더 힘들지. 갑자기 그러잖아. 그 최고음을 한 번에 찍느냐 아니면 This is my life 이렇게 하느냐인데 근데 저는 This is my life 이걸 했는데 뭔가 약간 뭔가? 언니가 듣기에 만족스럽지 못했구나.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좀 많이 나길래 지원이한테 부탁을 했지. 저는 너가 이 부분을 해줄 수 있겠냐. 이 친구니까 상관없어. 이런대. 뭐지? 약간 뭔가 너무 웅장한 거야. 와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서 회사에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. 저희도 이런 노래를 만난 한 번 하고 싶다고. 아 근데 언니들이 사실 음악도 요즘에 노래 한 번만 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